두부 치즈 많이ior in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아알을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소금에 절인 청아알이고요 그 밑에는 날치알입니다 소금에 절인 고춧가루 고구마 아삭아삭 고춧가루 네네네네네 가위바위보 고춧가루 메이컨이 조리하고 해서 더 맛있어서 가슴이 흑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오징어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